헤이! 짜잔! 헤이 웬찜 문어 모양잡기 다리끝이 완료 가리비 꽃게 전복 20분 문어 잠깐 핑크빛이야 다음 가리비 전복 꽃게 오케이 헤이! 오늘은 짜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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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소금 쭈글쭈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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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넣으세요 양파 오일 달달달달 익혀줍니다 이쯤에서 양파랑 파 고추 역시 불맛 자! 면을 부어줄게요 네! 가리비 곶게 전복 문어 소스와 면 부어줄게요 오~~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 먹으러 음식은 해산물 볶음 짜장 댓글 보니까 짜장면을 만들어달라고 댓글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또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앞에 문어있구요 그 뒤에 새우, 전복, 가리비, 꽃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 버김치가 빠지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계란후라이와 단무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딸고갈까요? 콜라 레몬 안넣어 레몬 역시 맛이 또 달라 꾸덕꾸덕 소리나 들리세요? 대박 음 엄마! 나 짜장면집 할까? 너무 맛있는데? 면을 덮어서 계란후라이를 얹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딱 잡아서 먹을게요 파김치 미친맛이다 이거는 와 이번엔 문어를 먹을건데 장갑에 장착할게요 장갑 장착! 문어 진짜 잘 삶아졌어 딱 보면 알아 문어 다리 미쳤다 문어 다리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딱 자르면 안에가 토실토실하지 새우 다김치랑 같이 한입 다김치랑 같이 한입 우와 가리비 두개 가리비 두개 오모 오모 오모오모 오모오모 전복 찌벙 이렇게 집을게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제가 아까 불맛을 내서 불량이 살짝 느껴지면서 usta 남살oring 우와 미친맛이다 면 위에 딱 올려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노른자를 터뜨릴거에요 면이랑 좀 비비는거지 세상에 세상에 이걸 이렇게 떠서 그릇에 옮겨 담는거지 노른자가 완전히 녹아있어 큰 안내받은 치즈맛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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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단무지가 국물을 음~~ 야 알바 미쳤다 너무 맛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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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찐이다 너무 맛있어 와 와 슬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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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면서 먹었던 쟁반짜장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역시 나야 진짜로 콜라 한잔 먹고 할까? 콜라 아 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가 오늘 혼을 빼놓고 먹었네요 오늘 이렇게 해산물 볶음 짜장을 먹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정말 많이 써주셨더라구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찐입니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계속 먹을게요 대박 대박 맛이야